1년 7개월 만에 2500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환율도 한때 129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득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탄력세율을 조정할지 주목됩니다. KBS가 새로 입성한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재산을 분석해봤더니 평균 25억원으로 일반 국민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올해 전국 고위공직자 자산보다도 9억원 정도 많습니다. 11대 경남도의회가 마지막 도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마창대교 통행류와 로봇랜드 정상화를 차기 경남도정에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군별로 상황이 다르고 지원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급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2,500선을 내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환 때 1,29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2,5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46% 내린 2,492.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한때 2% 가까이 떨어지며 장중 연저점도 새로 썼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수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2,7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2.4% 가까이 떨어지며 800선을 위협받기도 했지만 8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충격으로 인한 미 연준의 긴축정책 강화 전망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 모레 새벽에 발표되는데 금리 인상폭을 0.75%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40전 오른 1,286원 4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한때 1,292원 50전까지 올라 장중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오전 합동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위험요인을 점검했고, 어제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에 나섰던 한국은행은 오늘도 필요할 때 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경유값은 연일 휘발유값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형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손님들은 치솟는 기름값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8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값은 연일 휘발유값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최근 경유를 중심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국내 기름값은 앞으로도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 법적 상한인 30%까지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실질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터당 57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원유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면제하면 43원 인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카드를 쓰더라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효과는 금세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가 인상은 화물 운임 뿐 아니라 발전 원가나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전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오늘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31%인 6,800여 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시멘트는 평소보다 출해량이 급감했고 철강도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이 내일에서 모레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누리호가 있는 전남 고흥 외나로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발사대 연결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기정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존 비행시험위원회와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의 이송과 발사를 당초 계획보다 하루씩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와 항우위원은 오늘 나로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향후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 발사대 기술진의 완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가 이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송 후 발사대의 기립 후 발사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따라 누리호는 내일 발사대로 이송되고 모레 발사가 시행됩니다. 당초 누리호는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될 예정이었지만 내일 같은 시간대로 미뤄졌습니다. 항우위원은 어제저녁 비행시험위원회를 열고 오늘 누리호 이송 가능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기상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오전 6시부터 회의를 재개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전남 고흥구는 현재 풍속이 초속 7m에서 10m로 강하게 불면서 가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대는 높이가 48m에 달해 강풍이 불 때는 작업자가 올라가 연결작업을 하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비가 와서 노면에 물기가 많으면 발사체를 옮기는 이송 차량이 비탈길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맡겼다며 오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꺾기, 다수당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홍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장은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를 건너뛰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상권물 입을 침해한 거다. 앞서 정부가 법무부의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은 놔둔 채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계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꺾기,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회에 의해 시행령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당론 채택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법안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제지하는 걸 막기 위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경남 정가로 갑니다.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하는 11대 경상남도의회가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도의원들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마산 로봇랜드 정상화 방안을 마지막까지 따져무르며 민선 8기 경남 도정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대 경상남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 의원들은 마창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지난 4년 임기에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을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도록 공익처분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마창대교의 문제점은 비싸다. 도민의 부담은 증가, 도의 재정 부담도 증가된다. 그런데 민자사업자는 앉아서 이자 수익만 4,400을 가져간다. 경상남도는 기획재정부 등의 공익처분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이득보다 손실이 클 수 있다고 답합니다.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업재구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재구자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가 공익처분이고요. 준비 과정들을 더 메밀히 찾아볼 거고요. 민간투자사업인 경남, 마산, 로봇랜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현안 사업으로 꼽힙니다. 로봇랜드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파행 속에 민간사업자가 낸 1,100억 원대 소송 1심에서 경상남도가 폐소해 향후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와 폐소시 발생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자 모색 방안 등의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는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을 위한 새 사업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대 경상남도의회에서 수차례 질책을 받았던 현안인 마산, 로봇랜드와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 이달 말 막을 내리는 11대 경남도의회는 다음 12대 도의회와 민선 8기 경남도정이 두 가지 현안을 우선 해결할 것을 마지막까지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의 통폐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시군마다 지원금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화 기자입니다. 몇 달 뒤 셋째가 태어날 예정인 거제에 사는 박순학 씨. 거제 시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제도가 폐지됐다는 소식에 아쉬움이 큽니다. 거제시는 올해 첫째 3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 2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전국의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천만남 이용권을 시작하면서 출산장려금을 통폐합한 겁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주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정부가 조정해서 봉합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지자체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거제와 마찬가지로 양산시도 출산장려금을 없앴지만 나머지 경남의 16개 시군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첫째 출생아 기준 거제와 양산 주민은 200만 원, 나머지 시지역은 최대 310만 원, 군은 최대 640만 원을 받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뭘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첫 만남 이용권을 계기로 출산장려금 조정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인구 감소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애초 김혜 씨와 창원 씨도 출산장려금 폐지를 검토했지만 민원이 잇따르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조금만 확보했었습니다. 고민은 또 오고 시장에게 바란도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사업을 줄이고... 지난해 전국의 출산율은 0.81명.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 지원을 시작했지만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경남에서는 모두 12명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자리에 첫 입성을 했습니다. KBS는 지난 3월에 경남의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산 검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신임 당선인과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원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 기자, 먼저 재산 검증 대상자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까지 공식 재산 검증이 안 된 자치단체장 당선인은 모두 11명입니다. 이번 보건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창원의창 국회의원도 4선 의원의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경남에서는 첫 입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포함해서 12명을 선정했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평균 재산이 얼마 나왔을까요? 네, 12명의 재산 평균은 20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이 3억 7천만 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6.7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전국 고위공직자 평균 자산 16억 원보다도 9억 원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김영선 의원과 박동식, 김윤철 당선인은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일부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건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입니다. 네, 최고 자산가는 박정우 거제시장 당선인으로 89억 1천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땅 2만 1천 제곱미터와 주택, 아파트, 빌딩 등 건물 6채 등을 포함해 33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한 건설사의 비상장 주식을 13만 주, 72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고요. 채무가 28억 원으로 빚 역시 검증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재산과 채무를 다 더하고 빼고 해서 89억 원 정도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자산가는 누가 나왔습니까? 네, 이승화 산천군수 당선자인데요. 이 당선인은 모두 50억 원을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이 당선인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특징적이었는데 10억 원가량의 건물 말고도 55개의 필지, 63만 4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금액만 33억이고요. 면적으로 보면 축구장 90배의 크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축구장 90배의 면적, 어마어마한 널리네요. 네, 이 당선이 보유한 토지를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산청흑강, 금서면 등 산청 지역 5개 윗면에 고루 펼쳐져 있는데 이 가운데 농지만 25개 필지, 2만 7천 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농민, 특히 본인 경작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를 이렇게 많이 보유할 수 있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 3월에 재산 검증을 할 때 지역에는 지역에는 자가 소유의 집이 없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만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과 국회의원도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번에는 어땠나요? 모두 12명 가운데 4명이 있었는데요. 통영시장 천연기 당선인이 대표적입니다. 천당선인은 2년 전 통영집을 팔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동구 5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재 통영 광도면이 있는 한 아파트에 보증금 2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인 거죠. 천당선인의 입장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집 매입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통영 아파트는 정부의 1가구 2주택 제한 때문에 팔았다는 입장인데요. 1가구 2주택 정책 때문에 통영의 집을 팔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투기가 아니라 그게 문제라면 통영의 집을 유지하고 서울의 집을 판다든지 글쎄요. 재테크를 저희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지역이 아닌 서울에 내고 있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예전부터 꾸준히 비판해 왔었는데요. 또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 집이 없는 당선인이 또 있습니까? 네,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인데요. 홍당선인은 본인 명의로 3채, 배우자 명의로 4채, 자녀 명의로 1채, 부산가, 밀양, 김해, 양산, 서울 등지에 모두 8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주택자인데 정작 김해시는 전세금 1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8채 중 정작 김해시에는 집에 없다는 얘기예요. 홍당선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홍당선인은 비록 김해에 소유한 집은 없지만 15년째 김해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향후 부산 집은 팔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올 전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김해쪽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이사로 계획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역에 자가주택이 없는 당선자가 4명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제 2명이 남았네요. 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과 김영선 국회의원인데요. 홍당선인은 서울 여의도에 151제곱미터, 2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창원에는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진해구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의원은 서울 국회 인근 172제곱미터 규모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선거기간 창원 의창구에 보증금 없이 월세 아파트를 구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지역의 일꾼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역의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나 생각이 있을까요? 네, 천연기 당선인은 서울 집은 팔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다만 통영의 집을 살 계획은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홍남표 당선인은 창원의 집을 살 생각은 없다고 확실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직자들의 재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많고 적음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또 우리 서민들과의 이런 주택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는지를 아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주시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대원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2004년 야생방사를 시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16년여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식지인 지리산 국립공원을 벗어나 충북 보은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2017년 지리산 국립공원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KM53입니다. 혼자 90km 떨어진 경북 김천 수도산까지 이동했다가 이듬해 교통사고를 당해 앞다리 골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도산에 다시 방사된 KM53은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위치추적장치를 관찰한 결과 경북 김천에서 60km 떨어진 충북 보은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 고속도로 2개 노선과 국도 4, 4개가 있어 또다시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구간입니다.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 보은사업. 2006년 20마리였던 반달가슴곰은 현재 79마리까지 야생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사한 반달가슴곰은 벌써 4세대 새끼까지 낳은 상태입니다. 전담 연구원은 모두 50여 명. 24시간 관리는 물론 불법사냥 단속도 역부족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해마다 수거하는 올무 등 불법사냥 도구는 250여 개에 이릅니다. 지리산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분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셔서 불법역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수도 가야 이런 권역에는 아직까지는 현황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24시간 관리를 위한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 주민에게 적용했던 명예 보은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17일부터 장애인과 임신부, 65살 이상 시민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합니다. 바우처 택시 이용요금은 승객이 2천 원을 내면 나머지 요금은 진주시가 한 사람에 한 달 1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열린 남해 마늘 한우 축제에 모두 5만 6천여 명이 다녀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해구는 축제 현장에서 마늘이 2억 2천 7백만 원, 보물섬 한우가 2억 3천여만 원어치 팔리된 등 모두 6억 2천 8백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슈 대담에서는 경남은 물론 영남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으로 재임에 성공한 장충남 남해군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영남에 70개의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왜 남해 군민들은 재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권자인 남해 군민들께서 제 군수로서의 직무 태도와 또 실적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4년 군정을 하면서 청렴한 군정, 또 네 편 네 편 가르지 않는 통합과 화합의 군정, 또 표를 잃더라도 군수로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소신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여수와 해저 터널,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시겠고요. 또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군청사, 또 쓰레기 매립장 신축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런 실적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큰 평가를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초선이실 때는 정부 여당 소속의 단체장이셨다가 지금 야당 소속의 단체장인데다가 상급기관인 경상남도나 중앙정부, 또 인근 시군은 다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수의 소속 정당보다는 군수가 얼마만한 인맥을 갖췄느냐, 또 얼마만한 열정을 갖췄느냐, 또 얼마만한 소신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때 저는 군수직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인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통합, 협치의 마인드로다가 남해 군을 위해서는 모든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어떤 소속 정당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남해 군민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 모두의 관심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퉁키 발주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그 계약이 체결되면 슬계를 거쳐서 내년 한 5, 6월 정도 빠르면 첫 삽을 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지금 2022 남해 방문의 해 아니겠습니까? 남해 관광을 또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남해안 최대 생태관광 도시는 어떻게 주십니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네, 우리 남해는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자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은 남해 군민만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가 군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임인데요. 해저터널 시대를 맞아서 대규모 민자유치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생태,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관광지로서 개발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물섬 남해. 그렇습니다. 또 당선 직후에는 청렴하게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남해군정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 남해군정의 청사진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현안사업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하느냐, 또 예산을 적게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거기에 또 보조적인 역할로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께서 물질적인 만족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군정의 큰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4년 군정 동안 따뜻한 군정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단이 자치단체는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인데 인구 소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까요? 그래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저 터널을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해저 터널 시대를 맞아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향상시키고 또 생태관광장과 결합하면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당보다는 인물로 당선이 되신 만큼 정말 군민들만 바라보는 몽민관으로서 지방자체를 빛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당선인을 만나고 있는 이슈 대담. 내일 이 시간에는 올해 만 24살 대학생의 신분으로 진주시의원에 당선된 최지원 당선자를 초대해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복을 부르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소망이 담긴 그림. 민화에는 우리 민족의 멋과 풍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민화를 재현하고 창작하면서 민화 대중화 힘써온 명장을 경남 이내에서 만나봅니다. 전통민화 어헤도가 팔폭 병풍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이 하얗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눈을 뜨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입신 출세도 의미합니다.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화젓도로 무병장수를 빌고 꽃과 새를 그린 화젓도로 화목을 기원하면서 김경의 명장은 민화로 소망을 전합니다. 창원의 한 공방. 작품 길이만 10미터에 달하는 조선 후기 화가 2인문의 대표작 강산무진도입니다. 추나추동의 환상적인 풍광에 도전하는 김경혜 작가는 경남의 첫 민화 명장입니다. 민화 화가로서 도전할 만한 작품이잖아요. 채색하는 데 1년 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서 화원부터 평민까지 전개층이 그리고 즐기던 민화는 소박한 민족 정서를 표현한 실용화인데요. 풍습과 신앙심, 염원을 담아 생활 주변을 장식했던 만큼 그림마다 의미도 특별합니다. 이거는 송악도예요. 소나무와 학 그리고 달이 있죠. 희망을 나타내는 것. 해와 학, 복숭아는 건강을, 기암괴석은 장수를, 암탉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붉은 벼슬이 승진, 출세를 의미하고요. 파초는 구사일생이라는 좋은 뜻을 담은 그런 그림이에요. 부귀 영안을 뜻하는 모란, 또 다산을 의미하는 성류, 무병장수를 뜻하는 복숭아라든가 좋은 의미를 담은 그래서 민화는 보는 그림이면서 뜻을 읽는 그림인데요. 김경의 명장은 소망을 담는 과정이 좋아 30년을 민화와 함께했습니다. 조선화원의 맥을 잇는 전통민화의 대가, 박수학 선생에게 민화를 배운 뒤 8폭, 10폭 병풍의 대작과 창작민화까지 폭넓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상생을 주제로 이어온 창작민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한지공예와 민화를 접목하고 현대와 전통알료를 접목했습니다. 전통기법과 현대기법을 종합해서 재료까지도 현대적인 재료와 전통적인 안료, 분체를 같이 써서 그린 그림입니다. 고풍스런 고색한지와 알록달록한 오색한지, 생활한지 공예 등 36개의 공예 분야를 섭렵하면서 자연스럽게 민화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민화의 대중화를 위해서 공예품의 민화를 그리고 가구와 민화를 접목하면서 민화를 가까이 둘 수 있는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민화 속 호랑이로 해학적 아름다움과 조상의 지혜까지 전하고 싶었는데요. 전통에 갇힌 민화를 불러내어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민화를 가르치는 데도 열심입니다. 그림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꼭 맞는 이런 작품을 해서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그림의 문외한이어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민화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붙잡는 놈도 몰랐습니다. 시간을 거듭댈수록 그게 척관이고 풍속이 되어서 민화가 정상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단된 나무를 기준으로 가족이 화합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던 모습들이 그리면서 그리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민화엔 거창할 것 없는 일상의 풍경과 자연, 소망이 담깁니다. 앞으로 제가 그려야 될 게 무궁무진하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민화가 신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잊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면서 김경혜 명장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민화에 담고 싶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경남의 기상 가뭄이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6월 가뭄 예보 경보 자료를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경남의 강수량은 259mm로 평년의 55%에 그쳤고 통영과 사천, 김해 등 16개 시군에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뭄이 이달 말부터 점차 완화돼 다음 달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6주 동안 비산먼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업체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공사장 화물차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건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사법 처리 또는 행정 처분될 예정입니다.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가 오늘 경찰 내부망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를 신뢰하고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공 편입을 실천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오늘 케이블카 사고에 대비해 통영시 도남동에서 특수재난대응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케이블카 안전사고를 가정해 특수구조기술을 공유하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다리차와 소방도론 등을 활용한 인명구조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남혈액원과 경상남도가 오늘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헌혈자의 날을 맞아 도청에서 기념식을 열고 혈액사업 유공자 등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했습니다. 헌혈자의 날은 2004년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계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내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경남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오늘 노인인권향상 방안찾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경남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390여 건으로 해마다 100여 건씩 늘고 있다며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 현재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경남 곳곳으로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어서 가방 안에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경남 내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또 서부 내륙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내일 17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2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전국적인 가뭄으로 밭작물에 생육도 더디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경남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상남도는 가뭄 대책 상황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단비가 내려 대지를 접시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 우리 나나는 안 물어요. 사람들이 공격해 3명이 다쳤습니다. 목줄이 풀린 맹견의 공격을 받은 아내와 반려견이 동시에 물리는 피해를 당합니다. 바랍니다. television